지금 이곳에 세계 열받게 오 예수의 바람 불어와 회복시키시며 다시 상해내 오 예수의 바람 불어와 오 예수의 바람 불어와 오 예수의 바람 불어와 오 예수의 바람 불어와 세계 열받게 기도하는 자리에 오 예수의 바람 불어와 오 예수의 바람 불어와 오 예수의 바람 불어와 예수의 바람 불어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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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의 바람 불어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준비하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물론 이 몸짓 역시 시대와 역사의 아픔 앞에 외복된 고통들 앞에서 미약하고 작은 것이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진동이 퍼져나가고 이 바람이 퍼져나가고 먼저 내 삶이 새로워지고 시원해지고 복음이 선명해지는 기미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쓴 수고에 보답해 주시고 그의 삶에 묽힌 것들이 풀려지고 잃어버린 첫 마음들을 회복하시게 하시고 닫혀진 가능성들이 열려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게 되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그 마음 지켜주시고 와서 후경하고 가지 않게 하시고 변신원들 앞에서 해답을 찾고 매듭이 풀리고 또한 매듭이 지어지고 그렇게 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몸의 상태 지켜주시고 잘 쉬게 하시고 또 기장의 셋업과 기술적인 부분들 매끄럽게 흘러가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아직 안 해 봤어요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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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